우리가 만나 지우친 몬살 추억이 됐다 오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별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아아아 센아리오 이젠 좀 더 아아 믿고 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저 여기 마아아 그 애니저 에이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 맞이하다는 건 오늘이었다 보니의 어제 다른 내일이었다는 건 아프지만 티가 있지 않아 사랑해 그 사람 받았으니 나 이걸로 됐어 다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피가 있다면 그거면 주옥으로 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오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별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아아아 센아리오 이 능력 다 아아아 믿고 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너 여기 아아아 눈에 띄워 갈비뼈 사이사이가 지리지리 탄 느낌 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듯해 너에겐 차 많이도 배웠다 안좋아 그 좋았다 과거로 듣기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 다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피가 있다면 그거면 주옥으로 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한 추억이 됐다 불안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별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가 벌써 그 일이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앞으로는 영광과 술에다 꿈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아아아 센타위로 이제 좀 더 엉덩이 펼치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아아아 눈에 띄워 우린 아파드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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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und ơi! 네! 네! ák Tapka esta rembe 감사합니다.